안녕하세요.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시흥의 미래 핵심동력인 군자배구신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역전사업 중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흥군자배구신도시개발사업관련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가장 큰 성과는 첫 분양인 시범단지 분양입니다. 2,300억 원의 매매계약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던 지방체를 1,050억 원 갚아 지방재정위기 자치단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지조선공사 및 각종 용역사업이 발주되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행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군자배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중앙공원 및 수변공원을 시민참여원공원으로 추진코자 조경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체 잔액을 전액 상환하여 시형시의 건전자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며 군자배구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했던 첫 삽에 가속도를 붙여 강역도로 등 각종 용역을 착수토록 하고 또한 서울대 시형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실시협약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특화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우리시 시형군자배구신도시 성공분양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군자배구신도시 개발사업과 서울대 시형 국제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배구신도시 단지조선공사는 금년 4월에 조달청을 통한 공사 발주 의뢰 이후 8월 중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지군의 시범단지 2개블럭 등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 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입주 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분야 실시설계와 조경 분야 현상설계 공모 등을 통해 특화된 조경설계와 함께 교량 등의 특수구조물을 경관설계를 통하여 군자배구신도시만의 세련되고 차별화된 단지조선을 최우선 목표를 두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자배구신도시 강역도로는 해안도로와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 해안도로, 봉화로, 월굿대로 학장 등 5개 노선 총연장 14.73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특수구조물인 보행육교, 지하차도, 생태통로 등 총 2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2년 7월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추진 현황입니다. 군자배구신도시에서는 특화된 교육환경과 서울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및 국제캠퍼스 조성에 따라서 시흥교육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얼마 전 7월 19일에 서울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시흥군자배구신도시에 국제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출입하는 주요 중앙일간지 및 공중파 방송기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공신력을 갖춘 의미 있는 자리라 할 수 있으며 법이나 이후 국제캠퍼스 추진에 대한 대외적인 공식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에는 미래형 교육기본시설, 글로벌 고급인재정주시설, 의료관련시설, 바이오클러스터 연구시설, 산학협력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복합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며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 및 기숙시설, 6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교직원 아파트, 5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치과병원으로 구성되는 메디클 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속학교, 컴베션 센터, 문화미 스포츠 클러스터, 산학협력 클러스터 등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며 시험국제 캠퍼스가 서울대학교의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에 추기될 것이며 이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유무형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서울대 시험국제 캠퍼스는 지난해 12월 23일 기본협약서 체결 이후 2월 1일 공동협의체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가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발족된 모든 정쟁을 거부하고 당파적 이익을 배격한 채 오로지 군자배구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 시험국제 캠퍼스 유치에 나선다는 서울대 유치 범시민 추진본부 발족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지지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시는 서울대가 군자배구 신도시에 국계뿌리 내려 교육 및 문화의 신바람이 시작되는 곳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험군자배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배구 신도시 분양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첫 공급한 시범단지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월에는 공동주택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에 공동주택 사업 성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8월 말에 사업 성인을 득하고 10월 초에는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됩니다. 특히 8월 말 사업 성인이 완료되면 SK건설 컨소시엄에서 시범단지 장금 1,203억 원을 납부할 예정으로 지방체 상황과 공사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군자배구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SK건설과 호방건설의 모델하우스가 세워질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은 2013년 상반기에 매각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에 2013년 매각 일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부동산 시장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자배구 신도시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홍보하고 희망을 함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도시개발 사업단도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흥시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앙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 도시개발 사업단 시정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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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